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부는 40년이 넘는 컴퓨터 교육 역사와 선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부입니다. C, C++, Python, Java 등 여러 언어를 배워보고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하여 담당 교수님 지도하에 자신과 맞는 학부생들과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품 발표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코딩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실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계획, 구성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흐름에 발 맞추어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공을 개설해서 차세대 IT 산업을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은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공은 세계 최대 규모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AWS와 함께 교육 특화를 위해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방향성에 맞춘 게임 산업 및 콘텐츠 융합 분야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큰 성장을 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융합형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융복함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게임 산업 전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4년간의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관련 업무, 게임 개발, ERP 개발, AI 관련 업무 및 빅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30년 넘게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의 대표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창업 동아리 운영 및 매년 작품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발표회는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K-커스 동아리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보보호 분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각종 대회나 공모전, 컨퍼런스 및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출신 선배들은 정보보안 대기업을 비롯하여 호소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시스템과 함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로 오십시오. 교육하가 있는 자막 생활자입니다.